안녕하세요, 안녕히 계세요. 왔니? 왜? 야, 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꽉 막히셨냐? 지금 시골소 올라오시는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, 외삼촌, 외승원 모시고 네 집 갔다가 포탕쳤잖아. 면 반죽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짜장면을 못 만드시겠대. 그래서 내일 점심으로 예약까지 했다는 거 아니냐? 좀 좋은 데 가지. 우리 집에 왜 가냐? 야, 네 집 짜장면 드시고 싶다고 성화를 드시는데 어떻게 해, 그럼? 우리 집게 뭐가 맛있다고. 야, 너희 아버님도 참 큰일이셔. 그 맛있는 짜장면 면 부른다고 배달도 안 하시지, 홍보전단도 안 돌리시지. 나한테 경영을 맡겼어 봐. 벌써 너는 재벌 됐다. 야,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따가 나랑 같이 가줄 거지? 아깐 낮에 40분 동안 어디 가 있었냐? 우리 아버지가 40분 동안 땡땡이 친 거 일당에서 제약했대. 야, 진짜 네 아버지 너무하신다. 너무하시게. 피차 일반이야. 어? 너 얼굴 왜 그러냐? 잘한다. 내일 면접이라며. 야, 근데 터프해 보여서 점수 더 줄 것 같지 않냐? 너 같으면 코 깨지고 온 놈한테 점수 더 주겠냐? 니네 집에서 서른 받는 아르바이트도 오늘이면 끝이야 이만 끝. 김효동. 김효동. 너 많이 다쳤냐? 우리 아버지 거야. 나 граф인다. 나가 Tag,